아키모토 사뽀로 시장이 굉장히 걱정된다 우리가 지금 도쿄올림픽을 진행을 해야 되는 거냐라고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호카이도 사뽀로 시장 아키모토 시장도 걱정이 되는 거죠 정말 스가 총리의 결단만이 남아있는 상황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에서 또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면 일본의 요나쿠니에서 또 나왔습니다 정말 최근에 10여 차례 계속 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류쿠해구 오키나와 트러프 여기는 방파제가 없기 때문에 여기 대폭발을 할 경우에는 정말 바로 대한민국을 류쿠해구 여기 오키나와 트러프죠 대폭발의 경우에 정말 대한민국의 동해안을 바로 칠 텐데요 벌써 지금 류쿠해구에 10여 차례 계속 지진이 나고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류쿠해구는요 4.4입니다 오늘 오전 9시 1분이고요 지금 오늘 지진을 보시면요 먼저 화산섬에서 오전 6월 5일 오전 1시 48분 4.8 그리고 나서 7시...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요나쿠니죠 요나쿠니에서 9시 1분 4.4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지진이 저녁 7시 49분 58초에 이제 카츠렌 하에바로 오키나와와에서 지진이 났습니다 지금 세 번의 지진이 났는데요 이 세 번의 지진 다 굉장히 의미를 가지고 있는 지진들입니다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먼저 이 첫 번째 지진은 이 마리아나 법칙에 의해서 이 컨트롤타워로서 일본의 전체 지진을 통과, 패턴을 움직이는 것이고요 두 번째 지진은 여기 요나쿠니 같은 경우는 항상 그 대만의 화련 이란을 시작해서 요나쿠니를 거쳐가지고 이제 그 오키나와 쪽으로 올라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이토만바바, 나제, 요나쿠니, 류쿠아일랜드, 독가라,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주시로 상륙을 하는 경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 세 번째 지진은 이제 카츠렌 하에바로 오키나와입니다 치고 올라오고 있다고 봐야죠 그래서 순서를 보시면 먼저 이 화산섬 두 번째는 요나쿠니 세 번째가 오키나와의 카츠산 하에바로 지금 지진이 패턴을 봤을 때는 큐슈레든지 미야자키현 이쪽으로 올라올 확률이 높다고 봐야겠죠 아니면 또 며칠 전처럼 마카야마 간사히 지역으로 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지금 그 뉴질랜드의 지진이 났지 않습니까 오늘 따라서 뉴질랜드의 지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조금 더 지켜보이는 뉴질랜드의 지진 상태를 오늘 뉴질랜드에 지금 11시 오전 11시 31분 35초에 4.7 그리고 4.4 두 분 났습니다 오후 5시 52분인데요 그래서 이 뉴질랜드의 지진이 지금 추가적으로 6월 5일에 어떤 지진이 양상이 되는지 아직은 이쪽 라인에 지진이 없습니다 아직은 이 라인에 지진이 없는 상태에서 아직은 이쪽에 그 피지 통과 바누아트 사무아 솔로만 이쪽이 아직 지진이 없죠 이런 상태에서 이제 단지 이제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쪽에서 지진하고 있는 그런 정도인데요 지금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좀 남미를 한번 볼까요 남미 쪽을 보면 최근에 아르헨티나와 칠레, 페루, 볼리비아, 베네주엘라까지 지금 베네주엘라까지 어제 지진이 있었죠 보시면은 오늘 여긴 칠레죠 칠레의 5.4 이게 또 칠레가 5.4가 났네요 아 이게 칠레가 이키키 이하펠 말씀 여러분 드렸죠 칠레는 뭐 전세계 가장 큰 9.5의 발디비아 대지진 1960년도 그 이후로도 뭐 엄청 인도네시아랑 비슷합니다 일본하고 일본, 인도네시아, 칠레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세계 국가를 5.4면은 아 이게 또 5.4면 또 여기도 칠레 아니에요 혹시 아 여기도 칠레네요 4.9 아 토코필라 하면은 아 여기도 안 좋은, 여기도 위험한 곳인데 토코필라가 아 이키키, 이하펠, 토코필라 다 위험한 곳인데 이게 이렇게 되면은 아 칠레에 계속 최근에 여긴 페루죠 일주일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주일 최근에 계속 지진이 났었거든요 지금 걱정을 했는데 칠레하고 페루하고 다음에 아르헨티나하고 아 이렇게 되면은 좀 더 안 좋은 상황으로 빠지게 됩니다 일주일 동안의 지진상을 한번 볼까요 보시면은 지금 아르헨티나죠 아르헨티나 5.0 6월 1일 아 그리고 칠레 6월 5일 오늘 5.4 그리고 4.6 아르헨티나 계속 나고 있는데 아 그걸로 안 좋은 시그널입니다 지금 아르헨티나하고 칠레 계속 치는 게 이렇게 음 페루 페루 칠레 4.3 아 4.5 지금 아 글쎄요 브레고리 라인들 중에서 굉장히 칠레라든지 일본을 이렇게 친다는 건 특히 칠레는 좀 많이 안 좋은 상황인데 여기도 안 좋은 시그널을 또 보이는 지역인데 여기가 파나마 아 4.5 음 6월 1일입니다 이거는 과테말라로 보이지 여기는 과테말라 니카라과 니카라가 중미쪽 니카라와 하자입니다 아 굉장히 중미쪽도 이게 한번 큰게 터질 그러니까 제가 한숨 쉬냐면 큰게 터질 만한 그런 분위기에서 지금 걱정돼서 그렇습니다 엘살바도르 멕시코 아 미국 쪽에 항상 우려되는 게 지금 일주일 동안에 지진이거든요 이게 다 아 이게 참 오리곤 또 난 것 같은데요 아 오리곤 또 났죠 3.1 계속 오리곤 치고 있습니다 아칸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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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조리인가요? 아칸사스죠 아칸사스에서 2.3 뉴멕시코죠 뉴멕시코에서 텍사스는 2.9 캘리포니아 2.9 이렇게 이게 이렇게 많은 지진이 나게 되면 이게 아 이건 뭐 어디 글쎄요 지금 이게 다 지금 일주일 동안에 난 미국의 지진입니다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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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어떤 나라의 에 비그원이 터질지는 지금 예측이 안 되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렸는데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를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